네 안녕하십니까 개인모입니다 오늘 제가 저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언하는 날인데요 아 두 번째인데도 되게 떨리네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화가 이만큼 나서 민주당에 지금 막 당정이라도 욕할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이제는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정말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쳤을 때 민주당을 10년 20년 이렇게 지지하셨던 분들은 검찰개혁을 10년을 외치셨고 20년을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검찰개혁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검찰 정상화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 저희 지역구든 아니면 비대위원들 이분들한테 제발 검찰 정상화 할 수 있게 당론 좀 모아달라 정말 40대인 제가 제 감정에 의해서 문자 보냈으면요 야 식빵아 말 좀 들어라 이 새끼들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개딸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차피 그분들도 검찰 정상화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과정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을 매로 칠 게 아니라 달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쫄지 마세요 의원님들 이 한마디가 그분들을 더 움직이게 한다는 거를 정말 절감했습니다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라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장검사들 어? 그리고 검찰총장 검찰총장이라는 사람들 죄에다 사표 쓴다고 그냥 줄줄이 겁박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오줌을 지냐 아니 뭐가 그렇게 무서워 자기네들이 지고 있는 그 권력을 너무 단맛을 많이 받나 봅니다 그걸 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 얼마나 화가 날까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소 불의의 권력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검찰 여러분들 아 사표 쓰고 싶으면 빨리 쓰세요 그냥 후배 검사들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 부장 되고 싶어서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똥쳐 빠지면 벤츠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내일부터 언론 플레이 엄청 날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우리 민주당이 뭐 엄청난 죄를 지어서 어 검찰 정상화 한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보도를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깍게 물고 주먹 꽉 쥐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걸어가실 거죠 네 저도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부직의 구호 한번 외쳐요 민주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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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화 완수하라 민주당 언론 정상화 완수하라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하면 여러분이 쫄지마 해주세요 민주당 취재 민주당 triumph 친 Eric 죽음 엑롱 멱 외 οι